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동네구를 우리 맡고 있고 또 사랑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구는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 것은 동네 사역보다 사실은 제가 사랑부 사역에 많이 집중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역자 훈련반 우리 장성동 의사님 이야기를 해서 할 때 우리 사랑부를 놓고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공간보검서 이제 우리 강단에서 계속 나오죠 질병 환자들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장애인들도 나옵니다 오늘도 뭐 베세다 시각장애인 맹인이죠 시각장애인 또 지난주에도 또 나왔죠 장애인이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 중에 사랑부는 발달장애 쉽게 말하면 자폐 그리고 지적장애 이 두 종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원인은 똑같은데 접근 방법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체장애와 우리 이제 발달장애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특별히 자폐 사역을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고 말고 보고만 해서 봤을 때 장애인 중에 가장 가문의 영적 배경하고 관계된 게 자폐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에 비해서 남녀 성비가 다릅니다 장애인 중에 남자와 여자 성비가 다른 장애인이 없어요 그거는 사고로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기기도 하는데 자폐는 출생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폐하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자폐하의 진단 장애를 진단하는 시기가 한국 나이로 보통 5세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 진단을 하거든요 좀 다른 점은 어느 날 잘 지내다가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됐는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건 정신문제로 봐야 됩니다 자폐는 그러면 보통 퇴에서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대부분 검사하죠 나오지 않는 것은 염색체나 이런 것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유력한 것은 뇌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봅니다 뇌의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보다는 뇌과 뇌 상호작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폐하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폐나 지적장애 이렇게 혹시 요즘 드라마 우영우가 또 하는데 옛날에는 마라톤이라는 실제 인물이거든요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우영우는 행동은 자폐 특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설정 자체가 좀 과도하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굿닥터라는 걸 보면 실존 인물이 의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많이 사회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목사님 나왔었을 때 자폐 이야기 나왔죠 일부 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번트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 날짜 계산 다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자폐의 특성에 왜 그런 부분이 나오냐면 자폐는요 이런 사물을 딱 볼 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컷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똑같은 길을 다니는 그 길에 쓰레기통을 하나 치운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 쓰레기통 앞에서 이 아이가 늘 쓰레기통이 있던 그 지점에서 이 아이가 갈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그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인데 버스 번호가 약간 바뀐 겁니다 늘 오던 버스인데 그 버스 번호가 안 와가지고 똑같은 건데 그 아이가 30분 1시간을 차를 못 타고 그 앞에 있는 그런 실험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자폐의 특성을 많이 연구를 해서 아 자폐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제 자폐의 출생에서 요한봉구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는 영적 문제를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사실 영적 문제는 100% 맞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순히 영적 문제 있는 집안에 영적 문제 있는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결과죠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뿐인데 이 집안에는 자폐로 나타났을 뿐이고 지적장애로 나타났을 뿐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복원받으면 그러면 자폐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부를 놓고 오늘 우리 사획자 훈련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복원 가진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권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상한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한 시대에 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자를 축복할 때 냉수한 거릇도 상을 잃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볼 때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많은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다락방 훈련 받았는데 자폐라는 단어는 딱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신문제 귀신 떠나가서 제정신 차리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자폐하러 살다가 자폐하러 인생 마감하는 것이 99%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자폐하러 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일에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조금 기도해 주는 그게 매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보일 때마다 현장에서 장애인 메시지 나올 때마다 아 사랑부 놓고 기도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을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거거든요 사랑부 현장의 사역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자로 서게 하는 겁니다 에바다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 선교사로 뭔가가 막힌 게 열리도록 그래서 영적 장애인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장애인 사역 특별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게 사랑부에 집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4대1로 많습니다 남자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락방 와서 이걸 알았다니까요 출애국구 20장 4절 5절 우상 승배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가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신체 장애는 조금 불편한지 와서 자기는 메시지 들을 수 있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메시지 들을 수 있고 어떤 것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폐는 지적 장애는 혼자 힘으로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울 때 우리 부모님이 도와야 되고 우리 옆에 많은 사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요 구원의 길이라는 게 보금의 모든 것이잖아요 보금은 우리를 단순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보금으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오늘 배세다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린 것처럼 살리는 거죠 장애인 사역, 특별히 사랑부살역은 살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요즘 ADHD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ADHD하고 좌표는 또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어린이 사역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ADHD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하면 굉장히 여러분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왜냐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절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대입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 딴짓 또 하는 겁니다 왜냐 못 알아듣고 있고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역의 결론은 뭐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에 왔잖아요 그러면 자폐나 지적장애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저는 이 보금 잘 모를 때 그냥 장애인을 돌보면 되는 줄 알고요 필료를 채워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장애인 불상하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도 없고 보금편지에 나오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영을 살릴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렇죠? 보금밖에 없는 겁니다 보금으로 원래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잖아요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물은 결혼식 안 하고 동물은 결혼식 축하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미워도 가서 축하해 주고요 또 결혼식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원래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부사역을 제가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행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게 자폐하냐 아니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잖아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사랑부 랩몬트들이요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어져야만 예배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문제행동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면 제가 사람을 만들었다면 고칠 수 있겠는데 제가 사람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부 랩몬트들이 복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다 말씀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원래 인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 가운데 죄를 진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옥 배경 속에서 멸망 가운데서 운명 사주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 사실 우리 오늘 우리 장성동 의사님이 사랑부 설교를 하셨거든요 사랑부 설교하면서 정확하게 또 이 메시지를 또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랑부를 놓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전 세계 2, 3, 7 나라에 7천만이 있습니다 7천만 명 이거는 추산적인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추산적인 통계가 그렇거든요 전 세계 7천만 사랑부 현장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부 사역은 이거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발전해도 이것은 회복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에만 해도 한국에서 자폐 이렇게 별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다루면요 주로 육신적인 봉사 그냥 교회에 오도록도 없는 거거든요 교회에 오면 잘 믿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는 통합적에서 처음에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장애인 사업도요 교회로 올 수 없으니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교회에 오면 하나님 믿는 거고 이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잘 믿도록 만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만큼은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은 영웅 스스로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멸망 가운데 그러면서 사단의 종로로 다루면서 운명사주팔자에 매여서 이 문제의 결과로 우리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죠? 좌폐하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어릴 때부터 또 결혼해갖고 용감하게 나는 장애인 보고말을 위하여 나는 장애인을 낳으리라 아무도 그런 부모 없어요 부모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시집가고 결혼하고 좋은 남자인 줄 알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애를 낳았는데 이상해요 얼마나 부품 꿈을 안고 결혼을 하고 낳았는데 다른 애하고 달라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장애인 부모들이요 어릴 때부터요 어디서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니까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어디를 제일 많이 찾아야 되냐 치료실 오늘 목사님 배세대 이야기하시면서 말했잖아요 오만 이것저것 다 잡다 한 것만 끌어모아 놓은 겁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걸 이어버린 상태에서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데 어릴 때부터 치료실 왜냐 고쳐야 되니까 꿈에도 소원이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실이든 세상에 좋다는 건 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것 틀린 것만 계속 어릴 때부터 주워 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문제와 있는데 틀린 것만 계속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요 사춘기 자폐하는 사춘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자폐하도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사춘기를 지납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그 쌓아놨던 그것 때문에 폭발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폐하나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들 중에 우리가 표현하면 경정이 있고 좀 중정이 있거든요 경정은 우리 표현으로 말할 게 약간 2% 부족하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경정인 겁니다 조금도 아는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경정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말은 못 알아듣는데 그 세계 속에 들어오려고 하니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도 심한 자폐나 심한 지적장애는 여러분이 볼 때 이런 눈에 보면 뻔히 아는 우리 부산은 중증이 많아요 대부분이 중증입니다 누가 봐도 아는 경정은 그냥 돌아다니면 모릅니다 지 혼자 말 잘하고 자폐 말고 지적장애는 말도 잘해요 사교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굉장히 부침성이 뛰어나요 모든 사람 다 알고 모든 사람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어릴 때 돌아다니면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밥 얻어먹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 키워보고 싶은 마음 1도 없거든요 왜냐 뻔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집이 자기 집이라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붙일 수는 좋아요 자폐는 우영우에서 보는 것처럼 말 따라 하고요 그 우영우에서 보면 문 열면서 몇 초 새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또요 여러분 그 우영우 드라마 우리는 워낙 성경충만하고 잘 안 보시는데 그 우영우 같은 보면 이게 화장지 같은 보면 이게 살짝 좀 나오면 이렇게 착 펼치거든요 지금 이렇게 털어져 있으면 이렇게 좀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폐의 특성이거든요 지적장애는 그렇지 않아요 지적장애는요 너무 친하게 지내요 우리 교회에서 지적장애 몇 명 있는데요 너무 친하게 지내요 말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요 조금 좋아지면 될 것 같죠 그게요 육신적인 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여기서부터 온 거고 이게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대로 전달되어 온 거거든요 저와 이러면 이 부분을 보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아이들 사회 가면서요 조금 이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ADHD나 만났을 때요 여러 가지 조금 정말로 특성을 이해하고 조금 모르면 여러분이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아이를 알고 도와야 알아도 사실 다 못 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전 세계에 얼마나 특수교육을 전공한 박사들이 많은지 엄청 많습니다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박사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지역 지역마다 생기는 거 보면 아동발달센터 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의요 거기 보면 특수교육이나 치료 쪽으로 박사 석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부모님 한 분이 옆에 있는 지인이 뭐냐면 서울대에 나온 모든 유명한 치료사들 그 다음에 교수들 해가지고요 치료했는데 10년이 지나면서요 완전히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그분들도 심하게 시키려고 치료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부산말로 말하는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요 학교에서는요 3년, 6년 하면 보내요 치료실은요 상담 20회, 30회 하면 끝내요 평생을 두고 볼 때는요 이 문제는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뭘 안 바꿔주면 이 부분을 실제로 해결해 주지 않고 이 부분을 살려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요 모든 예배들이고 할 때요 이 부분을 살리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길은 복음이 있죠 그 복음만이 이걸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장애인 사역 특별히 사랑부 사역은 다른 거로 불가능하다니까요 많이 발전됐는데 지난주 산업선거에 이렇잖아요 복음 없는 번성이 재앙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뇌피림 바벨탑 사랑부 현장에 많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많은 것들을 주워담았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왜 여섯 가지 상태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알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많은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훈련 받습니다 훈련 받는데 안 돼요 뭘 놓쳐서 그러냐 원래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당부드리는 것은요 현장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만나면요 복음 가진 특별히 다락방 안에서요 훈련 받는 우리 사랑부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사랑부 현장에 혹시 연결된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치료하려고 포인트 잡으면 안 됩니다 살리면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고쳐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높이고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세우고 낮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고 어떤 사람은 낮추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살려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사역이거든요 대부분요 기도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자폐치유 캠프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름을 사랑부 랩런트 대회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하니까요 치유사에 가시는 분들이 와가지고요 밤에 붙잡고 막 결박하는 겁니다 사단아 결박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성하고 있고 밤에 제가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니나 결박 받고 떠나가세요 그랬어요 니나 결박 받으세요 실제로요 이 부분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살려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그 안에 있잖아요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결박할 때도 있죠 정말로 이 친구가요 이 현장에서 보면 사랑부 랩런트들 중에 이게 막 발악을 할 때가 있고요 뭔가 이게 딱 정신문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박해야죠 당연히 근데요 문제행동 자체를 결박하면요 아무리 해도 제가 결박 안 당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너무 무능해가지고요 22년째 하는데 결박을 안 받아 문제행동이 문제행동은 결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행동은 이해해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안다고 사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살려주면 근본이 치유되잖아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들은 뭐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의 DNA가 바뀌고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적 DNA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저도 우상승배하는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21살 때 신학교 가서 용감하지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다니고부터 5년 만에 제가 신학교 갔다니까요 참 용감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저한테 믿음 좋다든지 저는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생고생 다 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정말로 제 양심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 동안 전도사 도시고 그래서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 했다니까요 미쳤지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21살 때부터 전도사 해가지고 나중에요 전도사 하다가 도망갔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하고 그냥 제가 너무 다른 이유로 좀 쉬겠다고 학교도 쉬겠다고 너 왜 쉬냐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이유가 있어 쉰다고 부산에 있으면 계속 연락 오니까 다른 데로 도망갔다니까요 도망가지고 할 것 없다가 1년 만에 다시 부산에 와갖고 만난 게 다락방입니다 절대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도 선행도 아무리 장애인 여러분 선행해도 그것까지는 못 바꿔준다니까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노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 부분은 잘 아니까요 제가 오늘 사랑부 사회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나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신분과 권세 이걸 누리도록 그래서 모든 사랑부 랩렛은 사랑부 가정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사랑부 가정은 반드시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삼시대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과거에 우상승 배우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처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괜찮은 여자인 줄 알고 만났는데 우리나라 30년 전에만 어떤 사고였죠 여자 하나 잘못 들었더니 집안 망했다면서 우리 집안에는 그런 놈 하나도 없는데 웬 여자 하나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쳤다면서 이게요 사랑부 부모님들이 지금 50, 60대 되는 부모님들은 들었던 소리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군사님들을 많이 들은 소리잖아요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망했다면서 시집에요 아니 아무 잘못 없는데 시집에 죄인으로 살아야 돼 시집에 뭐 일이 있으면 그냥 다 배제돼 이만큼요 이런 과거거든요 이런 과거가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될 정도 완전히 살려가지고요 그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계수 오늘 사랑부 랩런트들요 다락방 20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년 30년인데 문제행동 계속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실 때요 보금 가졌는데 왜 안 좋아지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가 훈련을 안 받고 네가 뭘 안 받고 뭘 안 받고 많은 케이스가 아니지만 다분히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그런 말에 누가 굉장히 상처받겠습니까 부모 아닙니다 부모는 누가 뭐래도 일단 버팁니다 뇌새끼 때문에 못 버티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아이들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사랑부 사역은요 그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집안에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그 소리를 다른 아이가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들의 이걸 살려줘야 되고 그들의 이 문제가 이 우리 집안에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래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성교사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 지금 70인 목사 메시지 할 때 뭐지 한 사람의 역량이잖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부 잡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7천만 사랑부 현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제가 사랑부 처음에 할 때요 전부 다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아 전부 다 이러면 죄송해요 일부분이 얼마나 영적 문제 심하면 저런 사회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맞다 했어요 내가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뭐냐 그런 현장 살리라고 답을 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부르신 거예요 요즘은 환영받습니다 제가 어려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힘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땅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이랬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차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갈렙이 45년 전에 있었던 그거 붙잡았는데 45년을 그냥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부 보고만 하는 언약 하나 잡았는데 살아 20년을 달려오는데 힘들었다기보다 감사한 게 더 많아요 은혜가 더 많아요 그게 배경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수요예배 한 번씩 제가 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계속 사랑부 이야기하니까 사랑부 기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수요예배 안 서서 그런지 사랑부를 속으로만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부 한 가정 한 가정이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70인 거죠 이런 가정으로 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된 증인으로 쓰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뒤에서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저 놈 누가 데리고 왔노가 아니고 저 놈을 통해서 사랑부 보고만 되도록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획자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